오늘도 한낮에는 평년기온을 웃돌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승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6도, 곡성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고요. 낮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먼지가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나아지겠지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배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9도, 안동은 9.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구별의 기대 Guardia 정말 놀라 hah. 좌우